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경수의 행복이란 C키 폼으로 설명드릴건데요. 이 곡은 구독자 윤명용님께서 연주해보고 싶다고 하는 곡인데 제가 G키 악보를 아까 보여드렸죠. G키 악보를 C키로 변경하는 것을 아직 방법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 채널에 재생목록에 보면 기타 이론만 모아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서 코드톤, 코드톤도 봐야되고 그냥 키 변경하는 법, 코드 쉽게 바꾸는 법 이런식의 이론 강의에 올려놓은게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바꿀줄 아셔야 돼요. 처음에 한두곡은 바뀌어진 악보로 그냥 쓴다고 하지만 다른 키로 본인 목소리에 맞게 바꿔가지고 쳐야될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키 변경하는 법은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되니까 그 이론 강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바꿔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일단 G코드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G코드에서 만약에 C키로 변경을 하면 솔부터 솔라, 시, 도 해서 4개를 올려준 거죠. 그러면 나머지 나오는 코드들도 다 4개를 옮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B마이나가 있다? 그러면 B부터 시, 도, 레, 미 해서 2마이나가 되는 거고 C코드가 있으면 C코드도 도, 레, 미, 파 해서 4개를 올려주면 F코드가 되고 D코드가 있으면 D, 레, 레죠. 개 이름이 레미, 파, 솔. 그러면 G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 앞에 코드가 하나, G코드가 C코드로 바뀌었다면 거기에 나오는 나머지 코드들도 다 그렇게 4개씩 변경을 해주는 거거든요. 단, 여기에서 키가 바뀌면 조표가 붙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셔야 될 게 그냥 코드 하나가 바뀌면 기본 똑같이 다 하나를 4개를 올려줬으면 나머지 코드들도 다 4개를 올려서 그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이런 공부에서 조금 참고를 하시고 일단 아까 바꿔드린 대로 코드가 C코드, B7, E-F, G코드 이런 코드들이 나오네요. 처음 이제 전주부터 보면 처음에 C코드에서 솔, 미래, 도, 거기는 C코드는 5번하고 솔, 여기 3기로 1번지 솔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점 4분음표라 총 3번을 쳐주는 거죠. 얘를 8분음표로 쪼개면 그래서 5, 1, 동, 3, 2 나머지 여기 3번, 2번 치는 거는 멜로디는 미, 아니, 솔을 쳐주는 거예요. 코드 근음하고 솔을 쳐주는데 얘가 점 4분음표이기 때문에 나머지 박자를 이 줄에서 채우는 거죠. 이 코드를 잡고 나머지 이제 코드 구성음에서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5, 1, 동, 3, 2 그 다음에 미를 쳐야 되니까 3길에 다 뛰어주고 미, 네도 네도는 2번 줄이죠. 네도 이렇게 5, 1, 동, 3, 2 네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보면 한마디 6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B7으로 가서 C라 이렇게 가는데 그럼 B7의 근음 5번하고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마디의 처음은 코드 근음하고 이 멜로디, C를 같이워주는 거죠. C는 2번 줄 5, 2, 동, 4, 3, 4 여기는 5, 2, 동, 4, 3, 4 그 다음에 라는 여기 3번 줄이죠. 라, 도, 3, 3 그래서 5, 2, 동, 4, 3, 4,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마디에 연결해보면 솔, 오일, 솔, 미, 네도, 시, 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E7에서 E7에서 C, 배미, 시, 라 이렇게 가는데 2마이네 그는 6번 하고 C을 2번 줄을 같이 és죠. 여기는 6, 2, 동, 4, 3, 미 미는 6, 4번 줄이죠. C, 미, 그 다음에 C, 아, 미, C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미는 다시 4번, 2번 Mỹ 이 마이너에서 시, 시, 사, 삼, 미, 미, 시 그 다음에 네번째 마디는 F 코드에서 라 해서 이제 세 박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러면 약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요거 그는 4번 하고 라 멜로디는 3번 줄 4, 3, 동, 4, 3, 4, 3, 4, 3, 총 6번만 쳐주는 거에요. 4, 3, 4, 3, 4, 이렇게 되죠. 그 앞에 네마디 연결해 보면 솔, 솔, 미, 레도, 시, 라, 시, 미, 다, 시, 미, 미, 시, 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솔, 미, 솔, 넷, 솔, 시, 레, 도 해서 넘어가는데 솔은 C 코드 그는 5번 하고 솔, 멜로디 여기 3번 줄 그러면 5, 3, 동, 4, 솔, 미는 1번 줄이죠. 미 여기는 점, 3, 동, 4, 뒤에 심표까지 3번을 줄여야 돼서 미, 3, 미, 그 다음에 솔이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5, 3, 동, 4, 그 다음에 미는 1, 3, 2, 그리고 솔, 3번 줄 다시. 솔, 미, 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는 G 코드에서 레, 솔, 시, 레, 도 해서 가는데 그럼 여기 3끼로 2번 줄 레를 눌러주고 6, 2, 동, 여기는 레니까 여기는 6, 2, 동, 3, 2, 그 다음에 솔을 쳐줘야 돼요. 3번 줄 6, 2, 동, 3, 2, 솔, 그 다음에 이 3개를 떼어주고 C, 레, 다시 누룩 C, 레, C 코드에서 도 마지막은 5, 2, 동, 4, 3, 4, 3, 4, 3, 4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마디 C 코드 한 마디가 더 있죠. 여기는 이제 뒤에 부분 노래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변형을 줘서 이렇게 5, 1, 2, 3, 1, 2 하고 이제 노래 부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주 여덟 마디 다시 천천히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솔, C 코드에서 솔, 미, 레, 도, 시, 시, 라, 시, 미, 미, 시, 라 가, 솔, 미, 솔, 레, 네, 솔, 시, 레, 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노래 부분도 들어가는데요. 노래는 행복이 무엇인지 거기가 이제 솔, 미, 미, 파, 미, 레, 도 이렇게 가는데 C 코드에 근음하고 솔 이 부분은 사, 삼, 사, 삼, 사, 삼, 삼, 삼 오, 삼, 공, 사,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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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그리고 보기 거기에 미, 미 여기 부분은 오, 일, 공, 삼, 이, 삼, 미 미, 미, 삼, 미, 삼, 미, 삼, 미, 일, 삼 그리고 세 번째 말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G7에서 파, 미, 레, 도 이렇게 가는데 파는 여기 이제 검지 G7에 6번 근음하고 여기 8번이죠. 미, 레, 도 이렇게 가는데 이 8을 할 때 제가 이제 여기 해머링을 넣어 쳤거든요. 원래 그냥 안 되시면 파, 6, 1, 공, 삼 그리고 떼어주고 미, 일, 삼, 미, 2번 줄 네, 도 하면서 이제 C코드로 넘어가는데요. 여긴 여기를 해머링을 넣은 거는 이렇게 6번, 1번을 동시에 쳐주고 1번 줄 해머링을 한 거군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다시 G7에서 미, 레, 이, 삼 그리고 C코드로 가서 도 이렇게 돼요. 네 번째 맞이 무엇인지 까지 한 거죠. 무엇인지 사, 삼, 사, 삼, 사 그리고 알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F에서 도, 시, 라, 솔, 도, 시, 도, 레 가는데 F 약식으로 잡았을 때 근음하고 도, 2번 줄이죠. 하, 사, 이, 동, 삼, 그리고 검지 떼어주고 이, 삼, 나는 삼, 사, 이, 동, 삼, 나, 삼, 사, 이, 동, 삼, 나, 삼, 사 그리고 검지 떼어주고 C도 이렇게 그 다음에 G7으로 가서 6, 2, 3, 4, 3, 4, 3, 4 솔, 라, C 여기는 솔, 6, 3, C 솔, 라, C를 쳐준 건데요 솔 여기가 6번줄 6, 3, 라는 5번이죠 C는 5, 3 거기까지 천천히 연결을 해보면 솔, 솔, 미는 1번 미, 미, 네, 도, 사, 삼, 사, 삼, 사 도, 시, 라, 솔, 도, 시, 도 솔, 라, 시 그리고 당신 없는 행복이란 그 부분은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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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 솔, 솔, 미, 미, 파, 미, 도 이렇게 가는데 C코드에서 솔, 그는 5번 하고 솔, 5, 3, 5, 4, 3, 4, 솔 랄때도 3, 4, 3, 4, 솔, 그 다음 미는 3, 2, 3, 3, 1, 3, 5, 1, 2, 3, 2, 3, 2, 3, 1, 3, 2, 3, 2, 3, 2, 3, 3, 3, 2, 4, S, 내는 이상 그리고 도 시코 들어가서 도 행보기 타 이 도 사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군제 도시락 에프에서 사이 동시 치고 도 사이 도 검지 띄워 시 나는 삼 사 지코 들어가서 없잖아요 그 부분은 6 6 3 도 사 그리고 시는 2 3 내는 이상 여기 들어주고 그리고 도 5 5 2 5 4 3 4 이렇게 되자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부분 다시 솔솔 C 코드에서 5 3 5 4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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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4 5 5 5 5 5 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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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7 7 7 7 7 7 8 8 8 9 9 9 10 5 9 8 9 9 10 10 9 9 9 9 10 9 10 10 10 10 12 으 으 2 5 플랫에서 1 2 3번 줄하고 6 플랫 2번 줄 잡는게 F예요. 그럼 이렇게 잡고 그는 5번으로 5 1 3 2 3 그리고 솔은 6 7 8 9 플랫에 솔샵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9 플랫 2번 줄이 솔샵이거든요. 여기는 2 3 솔샵 솔 나는 다시 오일 동시 오일 동 3 2 3 2 3 그리고 다 바쳐서 거기 파 솔 나 솔 할 때는 파는 2번 줄이죠. 6 플랫 2번 줄이 파기 때문에 그는 5번 하고 오일 동 3 그리고 솔은 8 플랫에 2 3 나는 1 3 구이가 나죠. 5 플랫에 1 3 이렇게 오일 동 3 솔은 2 3 나는 1 3 이렇게 하죠. 파솔 나 솔 한다면 이제 C코드로 내려오는데요. 거기는 솔을 쳐주기 때문에 여기 3 플랫에 1번 줄을 누르고 3 2 3 2 3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리 그 부분은 파 미래 미 파 솔 해서 가는데 파니까 여기 C코드 그는 6번 하고 파 6 1 동 3 미는 검지 띄어주고 4 파 미 4 그 다음에 다시 그음하고 마디가 바뀌면 항상 코드 그음하고 같이 주는 거에요. 그래서 6 2 2 3 미는 1 3 파 이렇게 검지를 다시 누르고 그리고 1 3 이렇게 되죠. 당신을 사랑하리 거기가 파 미 네 네 미 파 그 다음에 C코드에서 사랑하리 해서 여기가 솔을 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 3끼로 1번 줄을 누르고 오일 5 3 2 3 2 3 5 3 2 3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F 코드로 또 넘어가는데 파 솔라 파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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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시 뛰어주고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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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파 6일 동삼 미 네네 그 다음하고 다시 네 미 파 솔 여기는 솔 오일 동삼 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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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별만은 말아줘요 그 부분 앞에를 다시 솔 브라 시 한번 놓고 이 쏠 쏠 민미 이런지 넘어가거든요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거기가 으 으 으 으 으 으 4 5 으 으 dess 5 으 4, 4, C, 6, 3, 5, 3, 5, 3, 그 다음에 이별만 말아줘요 그 부분이 쏠쏠, 밈밈바바바리도 되는데 C 코드 끝은 5번하고 5 5 3 4 3 4 같이 committees 그 다음에 미는 그 5 1 5 9 7 3, 2, 3, B 이렇게 했죠. 솔, 솔, B, B 그 다음에 G7에서 파, 미래, 도 거기는 다시 레, 도, 사, 삼, 사, 삼, 사 G7에서 6일 동시 쳐주고 파, 미래, 도, 사, 삼, 사 그리고 F로 넘어가서 내 곁에 있어줘요 그 부분은 도, 사이, 공, 삼, 시, 삼, 라 나는 삼, 사 도, 시, 라 이, 사, 조, 요 그 부분은 솔, 도, 시, 도, 에 거기는 그는 5번 하고 도, 5, 3, 동, 4 도는 2, 3 그 다음에 시, 도 이번 줄 시, 도 그 다음에 G고 들어가서 6, 2, 동, 4, 3, 4, 3, 4, 나, 솔, 라, 시 거기다 한 번 더 주는 C 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별만은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그 부분은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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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 다, 미래, 도 도, 도, 시, 라 솔, 도, 시, 도, 레 솔, 라, 라, 시 그리고 당신 없는 행복이란 그 부분은 C 코드에서 솔, 솔, 미, 미, 파, 미래, 도 로우, 거기다 이제 앞의 부분도 나왔던데 똑같기 때문에 솔, 53, 동, 4, 3, 4, 3, 4, 미는 오일, 동, 3, 2, 3, 2, 3, 1, 3 그리고 파미래도 6일, 동, 3, 2, 레 C 코드으로 가서 오이, 동, 4, 3, 4, 3, 4, 에프 도, 5, 4, 2, 동, 3, 3, 4, 3, 4, 4, 시, 3, 라, 3, 라, 4가 되는거지 여기는 3, 4, 그 다음에 솔, G7에서 없잖아요 그 부분은 솔, 그는 6번하고 3번 줄, 6, 3, 동, 4, 그 다음에 시는 2, 4, 네는 2번 줄, 2, 4, 마지막은 C코드에서 도, 5, 2, 동, 4, 3, 4, 3, 4,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돼요 거기 이제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부분 다시 보여드리면 솔, 솔, 미, 타, 미, 레, 도, 고, 시, 라, 솔, 시, 레, 도 천 마디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솔, 미, 레, 도, 시, 라, 시, 미, 미, 시, 라, 솔, 미, 시, 라, 솔, 미, 시, 다, 솔, 솔, 미, 차, 잘, 엽니다 미, 솔, 레, 레, 솔, 시, 레, 도 그 다음에 솔, 미, 미, 다, 미, 레, 도 도, 시, 라, 솔, 도, 시, 도, 레, 솔, 라, 시, 솔, 솔, 미, 미, 다, 미, 레, 도 도, 시, 라, 솔, 시, 레, 도, 레, 미 그 다음에 라, 솔, 라, 솔, 라, 솔, 라, 솔, 라, 솔, 라, 솔, 다, 미,ieß, 레, 미, 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